8월 27일 월요일 아주이브닝의 오소훈입니다. 이 시각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 1위이자 미국 최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인 서브웨이가 미국 매장 수를 줄이고 한국 등 해외 매장 수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서브웨이는 미국에서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증가와 소비자들의 건강식 선호의 영향으로 매출 감소 타격을 받았는데요. 점포수 감축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서브웨이가 한국에서 유독 큰 호응을 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채가 듬뿍 들어간 건강한 패스트푸드라는 점, 커스터마이징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직접 선택을 중요시하고 취향을 드러내는 데 적극적인 2030 세대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이 밖에도 서브웨이는 태양의 후예, 도깨비, 당신이 잠든 사이에 등 각종 드라마 제작 지원에 참여해 인지도를 높였고, 또 가수 박재범에 이어서 최근에는 먹방 여신으로 등극한 걸그룹 마마무 회사를 CF 모델로 기용하며 발빠른 스타 선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지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해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빠른 일본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4년이 걸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보다 7년 빨리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또 지난해 생산연령인구는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는데요. 저출산 심화로 지난 201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를 처음 추월한 이후 지난해에는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장외 시장 KOTC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OTC, 이 시장은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비상장,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떠받치는 축인데요. 올해 상반기 기업 공개를 주도한 카페24도 KOTC 시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KOTC 시장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 주식 시장으로 지난 2014년 8월 25일 기존의 프리보드 시장을 확대하고 개편에 출범했습니다. 프리보드 시장은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주권을 거래하기 위해서 만든 증권 시장을 말하는데요. 장외 시장의 매매 종목은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상장 또는 등록이 폐지된 주식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아주 모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